어, 엄마랑 진짜 닮았어. 내가 오늘 뭐 도와줄 거 있어? 아, 비슷해. 엄마가 많이 닮았구나. 아니, 밑에, 밑에. 아니, 아니. 내가 결혼을 꼭 했으면 좋겠어? 내가 가려고 마음먹었으면 진작에 갔지. 아, 그래?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.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마음으로? 온아! 너 깜짝 놀래켜주려고 왔지? 감사합니다. 나왔어, 나왔어. 당황했어. 저기 들어가네. 온아 말하기 같다. 즐겨봐. 이 채널. 이 채널. wise... 이 채널. 이 채널.